정부에서 국가장을 치러줄 것인가 안 치러줄 것인가도 논란이었는데 관심이었는데 정부에서는 입장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청와대는 끝내 사과 없어서 유감이다 조화조문 계획 없다 정부는 국가장 치르지 않기로 했어요 천안 변호사님 정부가 국가장을 해주고 안 해주고에 어떤 법적 차이가 있습니까 사실 법적인 차이라기보다는 정부 저런 분야는 대통령과 정부의 완전한 재량이 인정되는 분야입니다.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이미 전두환 씨 같은 경우에는 예우가 다 박탈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장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노 전 대통령과 같은 경우에는 재량적으로 국가에서 허용을 해준 그런 케이스였기 때문에 전두환 씨에 대해서는 국가장을 치르지 않기도 결정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저는 이 부분은 사과를 했냐 안 했냐의 문제도 있지만 결국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고 얘기할 때 권력을 어떻게 획득했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물론 쿠데타에 가담했었지만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이었고 전두환 씨 같은 경우에는 저는 공과를 평가한다는 게 참 어려운 얘기인 것이 권력 자체를 쿠데타로 인해서 얻은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돈을 훔쳤는데 그 훔친 돈을 가지고 일부 기부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칭찬해주기는 어려운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과도 굉장히 구분되기 때문에 국가장을 치르지 않기로 한 결정 자체는 저는 굉장히 잘됐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대선 여야 두 후보도 조문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전두환 씨는 명백하게 확인된 것처럼 내란 학살 사건 주범입니다 인정은 안 받은 게요? 현재 상태로는 아직 좋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참가 조의를 표하고 유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계획 있으신가요? 아직 언제 갈지는 모르겠는데 준비 일정을 좀 봐가지고 전직 대통령이시니까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윤석열 후보는 조문할 계획이 없다라고 입장을 수정했습니다 이게 논란이잖아요? 글쎄요 논란이라고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 전두환 전 대통령 사망 속에 전해졌을 때 그때 윤석열 후보가 전직 대통령인데 조문을 가야 하지 않겠냐 얘기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준석 대표가 조문을 가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SNS에 올렸죠 그리고 나서 윤석열 후보도 아마 참모들이나 당에서도 굳이 조문을 갈 이유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을 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의견을 수용해서 조문을 가지 않겠다 이렇게 정리한 건데 글쎄요 어제 청와대도 어쨌든 성명을 냈죠 굉장히 달랐던 건 뭐냐면 노태우 전 대통령 사망 때는 추모 메시지 브리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전두환 전 대통령 사망 관련해서는 사망 관련 브리핑입니다 추모 자체가 없는 거였죠 그 정도로 이제 어떻게 보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 인식 우리 국민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게 아닌가 싶고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민정기 전 공고수석이 지금 얘기했습니다 이미 사과를 여러 번 했다 그런데 중앙은 발포 명령을 누가 했냐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걸 믿을 수 있는 국민이 있습니까? 전 전 대통령이 모르고 발포가 이뤄졌는데 그 발포 명령을 오공 때 아무도 알아보지 않았다는 겁니까? 당연히 알고 있겠죠 그거를 확인해 달라는 건데 사과를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이 사태의 책임자가 누구냐 그걸 묻고 있는 건데 그걸 회피하면서 사과를 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건데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전 전 대통령이 내란죄로 무기징을 받죠 그걸 사면을 건의했던 게 바로 김대중 당선자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오히려 화해의 손짓을 내밀었습니다 그럼 그 손을 잡고 오히려 본인도 역사에 사과하고 그래서 화해에 이루었다면 사실은 굉장히 조금 전에 천별사 얘기했지만 권력을 잡는 과정 자체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그 평가를 어떻게든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화해를 같이 했다고 그러면 사실은 역사에 나름 의미 있는 인물로 남았겠죠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굉장히 안타까운데 유가족이나 측근들이 여전히 그 문제를 인식하고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더 안타깝지 않나 싶습니다 이순자 씨가 지난 이천십 칠년 삼월에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이야기 들어보시죠 광주에 대해서 사과하라 하는 거는 우리 집 양반의 성격은 자기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돌 아니라 뭐를 맞아도 사과를 안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또 사과를 안 해야 될 일을 그냥 무조건 사과한다 이것도 책임 있는 사람의 행동은 아니잖아요 외신들도 긴급 보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외신보도 함께 보시죠 뉴욕타임즈 한국에서 가장 비판받았던 군부 독재자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AFP통신은 여전히 한국에서 가장 미움받는 인물 중에 한 명이다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로이터는 무자비함과 정치적 억압으로 점철됐다 다만 한국은 이 기간에 경제적 성장도 이뤘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신춘 세브란스에 빈소가 마련돼 있는데 정직의 인사들이 찾지 않아서 빈소가 굉장히 썰렁하다라는 기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the the 아멘